은정이는 애교가 너무 과하다라는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이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정말 친한 누구? 카라 규리야 규리는 뭐 어떤 식으로 애교를 우리 또 기홍진 씨가 애교에 거의 애교 감별사예요 그러니까 애교를 A부터 C가 쭉 등등해서 애교의 사실은 약간 좀 소외된 분입니다 애교 소외 계층이네 나는 사실 동현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소리가 아니 그거 안 되나 아 규리 잘한다 역시 맞아요 애교 가뭄이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국진 오빠 잘 들어갔다? 아니 굉장히 만족하신 것 같은데요? 아 일정은 이 아닌데?